동자동은 딱히 정확한 유래가 없어서 여기가 민감한 지역이라 차량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여인숙 공식적으로 차량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골목길 예쁘다 대부분이 다 월세방이네요 이럴수가 이제서야 해가 떴어 요 아래를 먼저 가야 되나 계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고 위험해요 동자아파트 두루넷하고 파워컴이 있을 정도면 정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아마 저녁에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일본인이 살았던 집으로 추정이 돼요 드디어 발견 미주아파트 경실 정말 좋네요 휠튼 호텔이구나 서울역은 항상 복잡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역 10번 출구 앞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진가 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입니다 저번 호암동 촬영 때 살짝 지나갔었는데 송신협 사장님의 요청으로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되게 많네요 동자동은 딱히 정확한 유래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자동 하면 흔히들 쪽방천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에요 보다시피 주위는 온통 높은 빌딩들이구요 점심시간이라 카페건 뭐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첫번째 골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민감한 지역이라 차량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왔으니깐 차량은 진행합니다 이쪽에 여관이랑 여인숙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도 여인숙 바닥에 화재 신고 5구역 동자동은 몇 년 전에 사진 한번 찍은 적 있는데 공식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쪽에도 여인숙하고 여관골목 여인숙골목이랑 저 뒤로 보이는 아주 높은 빌딩이 대비를 이룹니다 서울역 쪽방상담소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의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13,000원부터 여관입니다 최대한 사람 얼굴 피해서 찍어야 되는데 모자이크 처리 힘듭니다 식당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어 고양이야 이쪽은 힐튼 호텔 방향이구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서 계속 촬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 파란색이 아주 큰 대문이 하나 있습니다 동자동은 동네가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촬영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쪽이 여관골목 뒤편이구나 골목골목 다 돌아 볼게요 오늘은 길벗사랑공동체 여기가 바로 서울역 마중천 골목길 예쁘다 계단 봐라 사람이 살고 계신 곳이에요 사람이 살고 계신 곳이에요 대부분 다 월세방이네요 홀리시티 성교청 동네가 아주 조용해요 저는 지금 서울시 중국 아니고 용산구 동자동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쪽 윗동 내려면 가볼게요 해가 안 뜬 게 참 아쉽습니다 빨간 깃발들은 아마 재개발을 반대하는 그 표시로 달아 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동자동의 마지막 골목 이 집을 보면은 전형적인 일식집이죠 이 골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쪽 건물들이 많은 곳은 후암동입니다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미주라이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옥상 가면은 동자동이 한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시간 많으니까 도전 뒤편에 후암제일교회가 있어요 다음 골목 가려면은 아까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서 이렇게 가면은 동자동이 끝나네요 이 골목을 내가 갔었나? 좋다 말았네요 막다른 골목 해뜨니까 건물이 예쁘네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붙잡혀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배빼 좋다 옆 구역만 촬영하면은 끝나요 동자동 여기 한 주차장인데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청파동이네 저기는 이 아래를 먼저 가야되나 저쪽을 먼저 가야되나 저쪽 목욕탕 굴뚝 있는 쪽부터 가볼게요 은근히 예쁜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저기가 아까 왔던 골목끼리 연결되는 곳이네 여기는 등불교회 괴석하마로 상당히 오늘 좀 긴장되네요 또 붙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서야 겨우 한바퀴 돌았습니다 저 골목끝이 후암 재래시장 시작되는 구간이네 서울 성남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큽니다 언젠가 이곳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와 이 거대한 빌딩 2010년 전후에 생긴 거예요 동자동 이제 안가본 쪽이 여기에요 바로 뒤편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아랫길로 내려갈게요 사람 얼굴 나온다 또 여기도 긴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내려가 봅시다 계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고 위험해요 전체 풍경이 이렇습니다 고양이다 뭘 보고 있니 옆에 골목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여기는 벽화가 보입니다 옛날 도로명이 동자길 잠시 벽화 구경하겠습니다 여기도 월세빵 오늘은 촬영하는데 유난히 긴장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네요 저기는 버스타고 다니면서 많이 봤던 곳이다 이제 한 두어 골목 남았습니다 여기도 가봐야겠죠 딱 봐도 일식집인데 동자아파트 해가 떴다가 들어갔다가 동자아파트 옥상 올라와봤습니다 와 풍경 좋다 동자동 풍경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언덕 너머는 보이지가 않네요 두루넷하고 파워컴이 있을 정도면 정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동자아파트 옥상 구경 잘했습니다 오 남산타워 아직까지는 별 탈 없이 촬영이 무사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 호암 재래시장 연결되고 호암동 영상은 제가 마지막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재래시장 길 건너편에도 동자동이 조금 이어지더라구요 아파트 쪽을 한번 진입을 해보고 싶은데 가보자구요 여전히 조용합니다 아마 저녁에는 사람이 많을 거에요 이쪽 골목길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쪽길이 막다른 골목이었던 것 같은데 오 우물이었던 것 발견 호암동은 최근에 거리의 풍경님 덕분에 많은 골목들을 알게 됐어요 가브리엘의 집 막다른 골목인걸 알면서도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골목길이 예뻐서에요 후암시장 주변도 재개발이 되나 요 옆골목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발길을 닿는데로 막 가보는거죠 뭐 이 근처에 일식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있나 봅시다 오 아직 있네요 누가 봐도 일본집입니다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일본인이 살았던 집으로 추정이 돼요 자 구경 멋졌으니 골목길 다시 빠져나가겠습니다 저 위쪽에 후암동 성당이 보이구요 드디어 발견 미주아파트 끝장을 보자구요 오늘 동자동 좀 보려면은 미주아파트 2동을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고향이 되게 많이 보네요 옥상에 올라가면 전망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오늘 5층입니다 전체적인 풍경이 다 보이지는 않네요 옥상 가보자 우암동과 고개 넘어서 이태원까지 아까 봤던 그 건물이네요 나무로 된거 오늘 촬영했던 동자동입니다 아찔해요 떨어질 것 같아 밑으로 자 저 뒤편으로는 후암동이에요 경실 정말 좋네요 미주아파트 고맙습니다 햇볕이 아마 쫙 비춰주면 좋겠는데 안되네요 저쪽으로는 어선풀에 햇볕이 들어오는데 저렇게 살짝 햇볕 들어올 때 되게 멋지지 않나요 철수 해야겠네요 숨어버렸어 완전히 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사진찍고 저는 집으로 가야겠네요 오늘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무사히 촬영 잘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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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